백신 하나 정도는 개안치 않나? 그치,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한 몫 정도는 가지고 이 씨발 뭐야, 바닥에 아, 내 천 그치, 방송 망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, 이거 열 개로 뭉쳐서 넣을 수 있어? 이거 모드야 개쩌네 근데 바닐라템만 묶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 백신을 가지고 있다 치고 아, 그러면 그렇게 하자 몰아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가 두 번 물리면 내 몫까지 해서 너 두 번 살릴 수 있는 너 지금 딸깍 필요해? 아니, 난 필요 없어 그거 어때? 우리 둘이 하루에 그 한 번 방송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야 너든 나든 어, 그래, 그래, 그래 아, 너든 나든 각자 하나씩이 아니고 어, 딱 한 번만 그냥 가자, 가자, 가자 그거 해야 돼, 해야 돼 그거 나한테 지금 써? 근데 그거 너 지금 상태 봐봐 완전히 안 좋아? 내가 지금 상태를 보면은 어 심하지 않은 부상인데 이게 지금 물림이 돼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버틸 수 있긴 한 것 같거든 그 물림의 정도 퍼센트 퍼센테이지는 못 보나? 어, 물림 퍼센트는 못 보네 언제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? 그거 알면 좀 좋긴 한데 오빠요? 50%래 질병 50%야, 나 메스꺼운 뜨면 퍼센트래 아, 곧 가는 거라는데 이거? 딸과, 그냥 빨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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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리 와, 자고, 여기서 이제 자 오늘 여기서 자고 그 시간 없어 어? 뭐가? 난 깨끗한 사람이 됐어 아,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, 오케이 나았다 아, 오케이 근데 수면 품질 나쁜 맞아? 내가 이거 그래서 막 침낭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, 이제 좀 그러면 너 이제 괜찮은 거지, 지금은? 어, 그럼 감기인데 뭐 살짝 감기였다, 이번에는 해프닝이었다 어, 해프닝 물린 줄 알았는데 살짝 해프닝이 있었다 나 이거 그래서 처음에 혼자 할 때 텐트 세트를 가지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거든? 텐트 세트 그게 존나 무거웠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넣고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네 일단 여기는 뭐 딱히 없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일단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나 너 아이템 정리를 좀 해야겠어 너 배고픈 거, 그런 거 있으면 말해 응 나 지금 음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, 그리고 창고인데, 씨바 어떻게 된 게 드라이버 하나가 없냐? 어? 드라이버 지금 먹고 있는데? 어? 있어 거기? 어, 있었어 스크류 드라이버? 스크류 드라이버 챙겼어 아, 오케이 그거 있으면 아마 너가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아, 그래? 시계 같은 거 어 그 좀비 죽이면 떨어지는 시계 같은 거 전자시계 같은 거 분해하면은 어 그게 올라, 스킬이 그 뭔 스킬이야, 저 아마 금... 전기공학 스킬이 오를 거거든? 음... 아마도? 그래서 그거 올리면 나중에 뭔가 너가 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걸로 알아 그래서 나 그거 존나 노가다 했던 기억이 있어, 예전에 어, TV 분해하고 라디오 분해하고 분해하는 중이야 어 그런 거 하다 보면 늘거든 맞아, 나 못 공한다고 건물에 있는 문짝 다 부수고 다녔다, 혼자 했을 때 문이란 문 다 죽이고 다녔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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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실패하면 그냥 삭제되는구나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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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뭔 신발이 이렇게 생겼냐? 아니요, 경험치 배율도 좀 그런 거 안 했을 겁니다 거의 순수... 바닐라 상태일걸요? 모드만 넣어놓고 이 렌치랑 둥근 머리 망치도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배율 같은 거 손댄 거 없지? 응, 딱히 없어 어, 그랬던 탁자가 없어졌네? 분해 중이야 그때 태워야겠다, 씨발 아니, 근데 제가 뭐 이거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게 없는데, 나? 가방 속? 가방 속에 있는 게 내 무게에도 영향을 미쳐? 어, 너무 많으면 미치는 걸로 알아 아, 그래? 네 와, 나 몸무게 72kg 됐다 옆방에 용접용 토치요? 그거 챙겨요? 나 무거워 보여서 일부러 피했는데 음... 금속으로 기지 보강하려면 피... 아, 내 금속으로 기지 보강하는 거 지금 너무 먼 이야기라 당장 안 챙겨도 돼, 지금 약간 이제, 약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나중까지 너무 보는 그치,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블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과하다 배낭도 얼마 못 들고 다녀 됐다 움직여보자 셋인데 근데 여기 어차피 잠도 못자 괜히 차다 허리 나가 그래 여기 위에 한번 털어보자 야 근데 우리 차 하나 제대로 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그 아까 아래쪽에 우리가 스킵했던 그게 그 차고라고 들었어 아 공속 너무 구린데요 이거 맞아요? 나와 이 개식 나와 뒤에 또 온다 어휴 시발 어휴 시발 괜찮지? 모르겠어 야 이거 너무 구려 누가 좋다 그래 어떤 분이셨죠? 아 그리고 근접 무기는 사거리 한 개로 때리면 그걸 빨리 말하셔야죠 사거리 재야되는 무기잖아요 이거 못 내리냐? 문 닫기 아 됐다 그게 닫혀? 그럼 오우 아 모든 무기 공통이야? 일단 알겠어 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긴 했긴 했죠 예 그건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썩 좋은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여러 마리 때리기 뭔가 맛이네 수박 조스 줄까? 아니야 나가자 이 시계는 왜 착용하고 있다고 안 뜨는거지? 그럼 이거 지금 문으로 되어있는 거 다 털 수 있는 거네? 또 열리나? 이거 안 열리는 건 어떻게 해? 문 따기 그런 걸로 해야 되나? 문 따기? 아 근데 안 나 그런 거 못하는데? 부셔야 된다고? 아 그런 거 없어 부셔져요 이거? 에이 안 되겠지 대형 망치 아직 없어요 하긴 근데 좀비들도 계속 두드려서 열긴 하니까 야 일로와 놔봐 내가 해줄게 오 오 오 야 스크류드라이버 나왔다 드디어 하나 나왔네 금속 파이프 금속 파이프? 금속 파이프 초반에 나쁘지 않다대 무기로 혹시 뭔가 가져가 봐야겠다 오케이 아래 가정집 들어가자 저기 더 있는데 안 털어? 뭘 털어? 위에 문 더 있었잖아 그 못 여는 문이었잖아 아냐아냐 더 있었잖아 저 위에 위에 아예 위에 다 잡혀있냐 설마? 여기 안에 좀비 소리난다 조심해라 어? 야 좀비가 뚜드린다 여기서 에헤헤이 호호 시발 나 안에 있는 줄 알아봐 그러네 아유 이 지랄 아유 이 좀 이 좀 이 좀 너 넘어졌지? 나 아냐 어? 너 방금 내 눈앞에 넘어진 느낌이었는데? 아냐아냐 나 아냐 올라오면 빨리 와라 어? 아 근데 끼 좀 너무 많은데? 그래 5% 많다니까 처음에 10%도 많다 그래서 줄인건데 나 옛날에 혼자 할 때 나 옛날에 혼자 할 때 그 1%로 내렸어 이야 이 새끼 갑분해 신용카드 뱅글 팔찌 금목걸이 호호 이 새끼 봐라 어? 이 새끼 메모 원고 있었나나? 권총집은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는거지 어? 그거 하나 더 차면 될걸? 나 화나에서 찼던거 같은데 어? 늘어났네 응 일반 권총집이랑 이중권총집이 있대 음 어? 이것도 어? 이것도 창고였네? 아 이게 아까 우리 앞에 거기구나? 샐러드 식사중이시네 샐러드 맛있다 근데 여긴 아예 담을 넘어가야 되네 저기 차고 한 번 가보시오? 야야야 저희 우리 가정집 가서 티비 봐야돼 어 아 여섯시? 어쩌르래 어? 여기 왜 맵이 짤려? 어? 아 높은담 높은담 헉 이걸 넘어가? 다치지 잘못하면 그런가? 저기 넘으면서 다쳤던 기억은 없는데 와 티비 틀어놓고 싸우자 이거 어? 그거 맞아? 들으면서 싸워야죠 집안으로 안열린다 싸우고 있어봐 유리 어 내가 문 열어줄게 음 자 야 이집 설마 티비 없냐? 와 티비 안보는 집이야 대박네 야 그 안에 좀비 있다 아 이 엠병 나왔어 나왔어 어 죽였어 죽였어 아아 티비 안보는 집 어이가 없네 야 얘 손갈퀴 꽂혀있다 아 이집발 의미없네 저 1권 책들 많았거든? 어? 책이라도 잇자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렇게 된거 그래? 책이 많았어 어? 잠깐만 얘한테 무전기 나왔는데? 그거 그냥 그거 아님? 먹기또기 같은거 아님? 그래? 채집 지금 안개 또 뜬거야? 그런듯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 그래요 문 닫고 읽읍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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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았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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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비야 뉴비 이거 나 무게가 슬슬 너무 많이 나가네 뭔가 좀 갖다 배려야 될 것 같은데 하 volta 비 비 느무 빈 좋았던거 같은데 비누 나쁘지 않지 창문 열려있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? 플래그인가? 조금? 왜냐면 창문으로 창문 열려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플래그 삭제해 되게 집이 좁네 근데 좁은데 알차 여기 창고 여기 그럼 창고야? 이 방은 어떻게 가는 거야? 시발 여기 문이 있나? 따로? 아 이게 문이구나 혹시 향수 있으면 챙겨 향수? 왜? 향수가 또 소독 그거 만들 수 있더라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물림은 그러면 아예 그 좀비죽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? 응 없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라고 하더라고 빡세네 침대는 있었구나 여기 침대는 있었구나 여기 침대는 있었구나 여기 난 나갈 준비 됐어 잠깐만 세제로는 안 되겠지? 넙 오케이 너 몸무게 몇이냐? 72다 잘 찌우고 있는 중 나 69로 떨어졌는데? 어어 그거 보이는 거 다 입에 넣어 뭐야 왜 떨어졌어? 나이나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? 아니야 아니야 상상한 거 그러니까 배고플 때마다 먹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먹어야 돼 아 그래? 아까 감기 걸려서 좀 야면나 보네 자 여러분 맵 좀 체킹하고 가시죠 아 좋습니다 다 먹자 그럼 이거 사는 게 쉽지 않네 뭘 버려야 될까 천이 좀 무겁네 6kg? 뭐가? 내가 천을 8개 들고 다니는데 6.4kg네 시발 이렇게 무겁다고 천이? 이거 맞아? 맞을걸? 이거 집 그거 창문 막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였는데 너 꽤 그거구나 많이 할 수 있었구나 뭐가 뭐가 그 무게가 어 아니야 난 나갈 준비 된 거 같아 어 어 가자 맵 체킹했어? 아직 맵 체킹 안 됐어 아 저거 아까 다이아 삼각형 그리다가 룩 같은 거 감기 걸렸네 근데 삼각형이라고 그랬는데 왜 말운모가 됐어? 아 간이 고르고 있었거든? 근데 갑자기 존나 아까 쫙 씹히는 소리가 아 난 시발 분명히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잠깐 들어가서 수돗물 마시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바로 악 쏘야 왜 시발 잠깐은 없어 사고네 사고야 가자 됐어? 어 문 열때 조심해 어디로 갈 거야 어? 어 그거까지 정하 정하가자 아 그거까지 정하고 그러면은 우리 저기 아예 상가 초록색을 가보자 상가? 어 가 그럼 체킹 좀 해봐 나 망 보고 있을게 오케이 가자 여긴 시발 날씨가 왜 이래요? 바로 위쪽이 대형 창고라고요? 그냥 그런 거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게 아까 그 맵에 보이긴 했는데 어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 시발 진짜 거리 유지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뭐야 너 안 누웠어?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개쎄 이제 죽었구나 응 어디야? 위치 좀 가져와 아래쪽에 어 어디야? 위치 좀 가져와 앞에 소리 난다 앞에 소리 난다 아래 아 시발 이거 그 항상 끼 좀 주의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나는 클리어 오케이 컷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이거를 클리어하고 도와줄까 아니면은 망 근처를 봐줘야 돼 알았어 근처 봐주는 게 맞아 오 개새끼 기어다니 일어나네 약간 예를 들어서 너가 응 싸우고 있는데 내가 클리어가 했어 응 너 그 방향으로 싸우고 있으면 나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거해 이쪽으로 반대로 잡고 있으면 오케이 싸우는데 반대를 봐달라는 거지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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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발 뛰어올 것 같지 개샛 이 새끼는 뭔데 여기서 대기를 몰라 이 새끼 아 그거 저 다 담탐이요 바퀴벌레 나왔고 탐탐 탐탐 좀비 소리 뒤지게 난다야 아래 아래 왼쪽 뛰 좀 뛰 좀 gars 엊.. 탓 아 근력이 짱이긴 하다 나 근력 9거든? 야 여기 전술 토마워크 도끼 또 나왔는데 필요 없냐? 어? 나 필요할지도? 어딨어? 아! 진짜 뒤져봐 이걸로 쓸까? 이게 더 좋은 건가? 탑보다? 일단 가져왔어 가자 아 벨트에 달리는 거야 이거? 맞아 아 그러네 달자 야 내 건 어디 갔냐? 내 구도가 달았나? 니께 무슨 소리야? 아니야 아니야 가자 니 토마워크 도끼? 응 내가 먹은 토마워크 도끼 내 구도가 달아있거든? 아냐 아니야 그거 원래 100%로 안 나오잖아 어 그런가? 여기 넘어가실? 그거 달이 안 부러지냐 근데? 괜찮아 이거 아 그래? 응 어 스토어 시발 여기 뷔페네 뷔페 뷔페라고 적혀있네 야 얘 중식도 어 어 나이프 있긴 한데요 아이 나이프는 잘 모르겠어 오케이 너 중식도 들었어 오케이 뒤졌다 아니 그 흔한 크로우바가 안 나오네 크로우바가 훈해? 크로우바가 훈해? 어 좋네 훈해 그거 내 구도도 짱짱하고 김둔기가 레벨업을 해버렸네 이 자꾸 이 지도에 메모가 적혀있다가 자꾸 뜨네 구린가 그거 아마 그 새끼들이 한 걸걸? 정비 애들이 한 거 와우 왜? 중식도로 그냥 자꾸 달래 이게 근력이 구라서 밀면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가네 이건 좋네 중식도 레전드구만 아 여기 앞에 차고다 식당은 안 들어가? 식당 어떻게 갈래? 아니 식당 솔직히 먹을 거 말고 뭐 없을 거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그지 응 거기 세탁방 아니야 이거? 코인 세탁소네 여기 내가 분해해 볼게 어 자 저거 하면 목공이 올라가서 됐어 야 담배 나왔다 어 담배 필요... 부족하면 얘기해 있다가 응응응 나온 김에 또 하나 또 싹 피워주는 거지 어 나온 김에 한 번 또 싹 후변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? 몰라 나도 변기네 아 이게 집이 다 이어져 있지 않았나? 이렇게 생긴 집들은 약간 그 지하철 지하상가 느낌이라 아닐걸? 나 문 분해한다 어 해 천 한 4개만 버리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낱개로 버려? 낱개로? 어 나도 몰라서 지금 다 버려버렸네 하하하하 그래 나 다 버리고 절반만 죽는 약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방법이 따로 있는 줄 화살표를 열면 된다네? 아 아니 화살표 열어봤자 어차피 하나씩밖에 안 되네요 좀비 소리 존네 크다 여기 있다 거기에 열리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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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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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원이세요? 이제 아니야 열쇠 얻었다 어? 방금 님? 나 화삭 소리 났어? 응 아니야 아니야 건강해 건강해 아 그래 핑인가 봐 존나 놀랬네 시발 아 존네 긴장했네 방금 화삭 소리 난 줄 알고 우리 약간 편법이 있긴 해 뭐 만약에 우리가 어 만약에 방금 너가 물렸다 응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야 하하하하 다음날 약간 땡겨쓰는거지 아 다음날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그때 어 아이 게임한지 한 두세시간 되면 곧 나쁜 방법은 아니야 어 그치 지금 벌써 어 어 시간이 벌써 빠른 세이브 이렇게나 됐네 내일 내일 일정이 있어서 잠깐 아침에 나가봐야된다 간판일이 생길 예정 어 뭘 추해 추악이 있는 정석이지 하하하하 하남자요?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하남자라고 잠깐만 일로와봐 예 이게 지금 지도가 적혀있는 지도를 그러니까 지도가 적혀있댄다 메모가 적혀있는 지도를 찾았거든 응 나도 아까 그 부잣집 새끼 거 지도 하나 빼오긴 했어 근데 보면은 아 근데 안 해도 되겠지? 음 무게가 그렇게 많이 차지 않으니까 일단 들고 있어 볼게 어 나도 들고 있어 하나 늘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남자로 살아봤자 그렇게 보는 게 없어요 하남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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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 응 굳이 상남자로 살 필요가 없어 어? 열린 줄 알았네 이거 노란색은 뭐야? 상가가 아니라 뭐지? 아 안에 좀비 있다 응 봐봐 여러분 아까 상남자였으면 벌써 우리 다 죽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인정 어 뭐야 이거 신사단 열린다 어? 야 이거 주방 시설 레전드야 신사단 시설지야 근데 아까 좀비 있었으니까 좀 하고 아 여기 요리인 들어오십니다 오 오 씨발 하나 더 있네 오 여기 꽤 많다 뒤에도 있어 잠깐만 여기 아래 아래쪽도 또 있거든? 레스토랑인가 보다 에헤이 씨발 꺼져 짠실에도 계시나? 우리 루이빌 지도 이런 거 필요 없지 루이빌 지도? 우리 지도 이거 다 밝혀져 있는 거라 그치 필요 없을걸? 나가세요 손님 영업 안 합니다 나가시라고 마치 리지지도 이런 거 있는데 컷 나가시라고 아니 이분은 오마무스매 아니야? 멋있는 거 이거 오마무스매구나 뚫어뻑 무기 나왔다 그거 개쓰레기임 나 지금 뭐 썼는데? 탈출 트래커가 뭐예요? 아 군용 무전기 필요하다고 파이프렌치 좋은 거예요? 컷 그럼 내 승마 헬멧 내가 승마 헬멧을 쓰니까 그거 어디 갔어 그러면? 내가 기존에 쓰던 거 용접 헬멧은 어디 갔어? 그 위에 있어 안.. 잠.. 잠.. 잠 안 된 채로 아 그러네 아 버려 아 이게 아이템 목록 보는 게 제일 힘들어 게임이 여기 온 김에 좀 식사 좀 하세요 응 그래야겠다 몸무게 좀 올려야지 응 펄크업 좀 하셔야지 아니 나 왜 69kg야 이렇게 처먹었는데 어우 나 73kg네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얼마나 처먹은 거야 이걸로 와봐 이런 거 봐봐 여기 오면은 일회용 설탕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드십시오 일회용 설탕? 부엌으로 오셔야지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다음에 소스 같은 거 있잖아 왜 머스터드 소스 이거 감자도 있고 많네 다 먹어 이거 불행 올라가는 거는 그 잡지로 잡지 들고 다니면서 그거 하고 야 먹을 거 많네 여기 식물성 유지 이렇게 막 불행이 올라가도 된다고? 어 그거 그냥 책이나 그런 거 먹어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슬퍼졌대 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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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있는 일이야 좀비 세상에서 기름류가 잘 찐대 야 여기 봐라 이리 와봐 메이플 시럽 마멀레이드 잼 맞네 다 먹어 다 먹어 빨리 오 그 다음에 이제 막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과식했다고 지랄하니까 그런 걸 이제 챙겨놓고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쩝쩝대고 그 다음에 요런을 보면 십자 말풀이 잡지도 있네 이런 거 보면서 다시 스트레스 수치 낮춰주면은 어 오케이 나 지금 몸무게 올라간다고 표시 딱 위로 떴어 오케이 좋아요 아하 그치 그리고 우리는 꼴초라 담배 피우면 그냥 해결하냐 라이터 혹시보다 가져가자 된 듯 좋다 물도 좀 먹고 이제야 살이 찌네 그러게 근데 우리 우리 집 그것도 생각해야돼 어 우리 슬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길 거란 말이지 그니까 이제 집 구해야 되지 않냐 슬슬? 거점? 집도 구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도 지어야 되는 그런 아우 발전기도 구해야 되고 그래 맞아 야 그러면 지도 한번 켜봐 아 이 집을 털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이거 제 생각인데 그냥 저거 탈출구 주변이 낫지 않나요? 그러면은 하 아 맵 아니 잠깐만 맵이 존나 넓네 저 위에 존나 큰 도시는 뭐야 북쪽에 있는 이게 모드로 맵도 추가가 된 거라 와 저게 모드맵 트렐라이야? 지금 저희 보시면 저기 사커필드 있잖아 저기 탈출구 맞죠 정확히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보라색깔 시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를 먹으면 어때요? 나쁘지 않긴 한데 왠지 보라색 저거 일단 카보 작업은 저쪽으로 응 가서 좀 각 좀 제재하라네 나 밖으로 나왔다 어 잠깐만 야 식물성 유지가 이게 칼로리가 미쳤구나 먹으면서 가야지 차 하나 구하면 진짜 뚝딱이긴 한데 차? 어둡내지 주차장 없나 하나? 이 새끼는 뭐야 이거 용접용 마스크 뭔데 이거 어 그거 제가 버린 겁니다 아니 담배는 퀵슬롯에 못 놔? 담배? 어 아 이거 매번 들어가서 피는 거 존네 귀찮네 가능해요? 오케이 해요 즐겨찾기 설정인가 설마? 아닌데? 소모품 퀵슬롯에 넣는 건 뭐더래 아 잠깐만 탭을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는데 얘 눌렀는데요?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요? 아 모드 넣었으면 창이 뜰 거라고? 아 없나봐요 얘 그럼 모드를 안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또 이렇게 담배 정도는 찾아 피는 게 그래 낭만이라면 낭만이지 저 아래서 존나 심상치 않은 여기 위에 가게 뭔지는 보고 가자 오케이 어이구 띠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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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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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야 여기 잠깐만 어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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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씹 절망인데 여기? 아니야 의외로 아닐 수도 있어 뒤에 나 뒤에 볼게 어어 어 아냐아냐아냐 너 너 봐던데 계속 나 뒤에 봐줄게 내 사기 시발 내부도 개사기 나와 개사기 응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빠루가 하나가 안 나와 진짜 존나 억울하네 예전에 할 때 빠루 많아가지고 다 가고 다 버리고 다녔는데, ㅅㅂ 곤장, 곤장 도끼 내놔, 이 개새끼야 뒤져라 왜 안 뒤져, 이 새끼 도끼 내놔, 이 개새끼 내놔, 이 개새끼 내놔,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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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삽 삽내고도 나가리다 야, 나 도끼 먹었어 도끼 어, 나 줄 수 있어? 난 부기가 없어 야오 써보고 괜찮은 거 하나 나, 그 날 막으면은 응 아, 아니면 잠깐만 나 어차피, 몽둥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쓸게, 나 응? 몽둥이 있어 삽이, 아니면 응 삽, 이제 버릴 때 됐다 이것도 있긴 해, 선택지는 이거 어때? 어? 오케이 이거 꽤 좋아 오케이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 도끼랑 이거 좀 도끼랑 이거 좀 아이 경찰이셨는데 왜 그러세요 어우, 근데 탑도 수리가 할 수 있네? 수리? 수리가 돼? 어 나 갖고 있어 볼까? 여기도 그거거든? 음식점이거든? 넘어가자 어, 그럼 나 잠깐 들어와서 물 한 모금만 마시자 음 아, 좋아 이 맛이야 어, 이거 좋은데? 어, 그거 내구도 할게 내구도 할게 오케이 무슨 열쇠도 얻고 일단 열쇠는 다 가지고있는게 좋겠지? 어 챙겼어 나 저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우어아아 어어어어어 와, 뛰 좀 쪄어어어 아아 물렸어?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? 야 뛰 좀 아 다행이다 물리진 않았네 핑 때문에 물린 것처럼 보였네 나도 물리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아니 뛰 좀 이거 문 열자마자 달려와서 물어버리네 아 이게 물건데 옷이 살린거에요? 아아 아 열쇠류는 열쇠주머니에 맞아 그랬다 그래야지 그거 무게도 안들어가고 와 그래요 뭐 쓸만한거 있었어? 표백제 미친 이거 별거 없다 가자 와 나 옷 찢겼나봐 내가 이거 저 예전에 옷을 좋은걸 얻어가지고 계속 수리를 하고 싶어갖고 재봉용 천이랑 바늘 같은거 들고 다니면서 좀비 옷 다 벗겨가지고 다 찢고 다녔거든 나중에 수리할 수 있으면 좋긴 해 뭐가 날 지켜준거지? 난 지금 코트가 어깨랑 허리 부분이 다 나갈이 됐네 나는 보이네 음 슬 새거로 바꾸든지 해야겠는데 나 몸무게 73 됐다 자꾸 뿐다 나 70 됐다 몸무게 오케이 재단술 랩 8이 되면 완전 수리가 가능해요 내가 재단쪽으로 한번 더 갈까 어이 씨바 거리가 짧네 어이 씨바 거리가 짧네 재단으로 갈게 흐흐흐흐흐흰 대장장이나 수선 쪽으로 가야겠어 앞뒤로 착용할 수가 있는 건가? 앞뒤가 되네 어? 어? 왜? 이거 봐 그게 뭐야? 오오! 드디어! 오형 하지만, 이건 지금 소음기가 없어서 개작살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옷을 계속 찢어야 올랐었나요? 올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애들 온다 위에서 옷 다 찢어야 돼요? 이거 나중에 터 잡고 하자 덩치가 좀 있는 건데 옷이 그게 뭐야 아 이거 문 여는 게 존나 그거 조심해야 돼 아니 이게 문 열고 나서 이게 문제라니까 열고 뛰 좀이면 이게 반응이 안 되는데 개쪼랬네 어떡하지 또 있다 문 닫아 저기 또 있는데 이 새끼 뭐 이렇게 힘없이 넘어져 이 새끼 불쌍하게 그러게 여기 먹을 거 되게 많다 이 주변 다 상하기 전에 먹어야 돼 문 열면서 밀치기 하면서 가면 안전하다 예전에 밀치기로 문을 열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다른 기억인가? 알루미늄 다 버린 거야 이거 다 버린 거야 이거 빵 살찌기 딱 좋다 와 이거 뭐야 신선한 도넛 바로 먹어 배불러? 배불러도 먹어야 살찌지 이게 더러움 상태 그런 거는 넘나? 나 살 언제 찌냐? 와 아직 70이야? 그렇게 쳐 먹었는데? 벌써 8시다 쉽지 않네 샤워 한번 해야죠 처음 씻은 거 같은데 씻어야겠다 옷 다 찢어 씨발 지금 재단수는 1.25 오른 거야? 아 요즘 토 나오네 가자 나가게? 뭐 할 거 있어? 아니야 없긴 한데 아 네 책이 있어야겠네 가자 나 여기 위에 가게로 왔다 초록색깔 난 이 뒤에 있는데 안 보이니? 어 어떻게 뒤통수에는 문이 안 달려 아 그 정도로 안 보이는구만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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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나 가게 안에 들어와 있어 어? 가게 안에 들어와 있다고? 어? 어 나 나 방금 니 지나쳐서 들어왔는데? 아 씨X 나 지금 니 앞에 있어 지금은 맞아 아 오케이 근데 방금 너 벽 엄청 쳤어 크흠흠흠 아하 살 찌고 싶다 그랬나? 하하하하하 이 안을 들어와 보시겠나? 와 근데 여기는 아끼자 나중 살을 위해 그래? 왜냐면 지금 신선한 게 많잖아 음식이 맞아 그래서 상하는 음식 위주로 일단 먹고 보존 식품은 여기 두는 게 맞아 카운터 뒤편 찬장에 담배가 한가득? 못 참지 아 이 씨발 아 님배 근데 이거 뛰어넘는 거 뭐였죠 이거? 편의점 표시를 뭘로 하지? 똑같이 음식 표시로 하면 되지 않을까? 뭔가 편의점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? 아 그냥 넘어가는 건 모드야? 하하하하하 아 이걸로 해야겠다 알아요 잡지 읽는 거 좋은 거 알아서 지금 쟤랑 상의해서 읽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잡지 코너가 있거든? 음 근데 이거 일회용 아닌가요 잡지? 제가 알기로는? 아니요 나 지금 서적 레시피 읽고서는 넣어놨는데 다시? 아 세금 잡지 이거? 어 어 아아아아 아니래 읽고 그냥 다시 넣어두면 될 듯? 헷갈리니까 너가 다 읽고 다시 넣어줘 아 일단 안 건들게 야 씨발 담배 40값? 오케이 다 넣었으 담배 값 60개 형 그러면 진짜 평생 이거 담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거? 하하하하하 생쭈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산가? 나가자 이제 아 저거 읽어야겠다 아 잡지 좀 읽고 이게 꽤 신중하게 하는구만 좋구만 좋구만 하아 실패하네 이거 뭐 되긴 하네 아 저 씨발 놈들 뭐 있어? 죽어 임마 여기 돈 표시는 왜 해놓은 거임? 편의점이라 햄버거가 두 갠데 그리고? 편의점이라서 먹을 거 사는 상점이라서 두 개가 하나야? 두 개가 하나야 손덕기 위치가 너무 작은데 나한테 토스하면 어떡해 야 슛을 밀었어 담배 묶이는 뭐지? 그 10개라서 묶여지는 거요 무게가 줄고 그런 건 없나? 여기도 먹을 때인데? 음식점 개 많네 여기 맵에 노란색 다 음식점인 것 같아 아 그래? 초록색은? 초록색이 편의점 같은 것 같은데 나 지도 표기 해도 돼? 어 해 갈 길이 머네 아 차 하나 안 나오나? 아까 그 차고를 갔어야 돼 차를 털려면 저 요리사 분 아 온다 애들 온다 어헝 저 중에 뭐 하나 뛸 거 같은데 아닌가? 계속 요리사 분 요리인 한 분 나오실 듯? 요리인이 아닌데? 뭐야 저 새끼 사장님이 티셔츠가 존나 이상해 가자 야 자동차 전선 따서 시동 거는 건데 제가 아니라 얘가 할 수 있을걸요? 응 너도? 저분 나오셨다 내가 저분 처리할게 아 굿 너 좀 도둑이면은 아무 차나 다 털 수 있을 거라는데 맞아 그니까 근데 지금 차 자체가 안 나와서 아예 그게 없어서 야 우리 군용 휴대용 무전기 나왔는데? 이거 탈출 무전기인데? 어 그래? 아 잠깐만 야 야 니 잠깐만 일로 와봐 개 쪄는 거 있어 어휴 경찰 방탄 조끼 이보샘 어? 이거 이종건 어 그거 내가 먹었어 방탄 조끼 또 나왔다 개 좋은데? 좋아 잠깐만 경찰서가 어디 있나? 아 아 이 아래에 초록색이 혹시? 그럼 좋아 이거 경찰차 있어 오 야 아래 미쳤다 왜? 뭔데? 경찰차 두 대 아 미쳤다 어이 씨X 깜찍이야 어? 왜? 순간이농했어 너 야 이거 일단 근데 지금 하면 좀 그렇고 경찰차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자 아 오케이 트렁크 좀 열어보자 일단 근데 애들 오고 있거든 아래에서 지금? 나 처리할게 그러면 아 같이 처리하자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음 트렁크 언제나 옳지 열어보자고 야 근데 그 그 그 삑 삑 삑 삑 하는거 아니야 구? 탄 다음에 됐어? 야 내가 뭔가 좀비 소리가 많이 나 내 뒤에 봐줘 내 뒤에서 온다 야 구급상자 나왔다 오케이 저것도 열게 어휴 지랄났다 저기 야 이거 왜 안빠지냐 휜거 아뇨? 여기 온다 이거 어? 뭐야? 거기 언제 왔어? 안 들려 뭐 아래 좀 깼거든? 저쪽 길도 온다 여기 있어야겠다 아예 오!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유지창 깨버렸어 그냥 아니 그거 깨면 애들 다 오는구나 에이 삼아 유리창 하나 아래 오겠다잉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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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이건 뭐 아아 이상하다 거기 하나 뭐 간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다했어 별거 안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차 살릴 수 있나 한번 볼게 에 책가방 이런건 쓰레기잖아 맞아 오케이 아 위에 차가 더 나은 것 같아 얘도 군용 신발이에요 같이 너도 군용 신발이잖아 너도 군용 신발이잖아 그거 차 무슨 보는거 있지 않나?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차 보는 그게 있을텐데 본닛 열어봐서 맞아 그거 있었어 чувств 엔 쌔 거지 혹시 어딜 뛰어라 개쉣 둘다 쓰레기야 그래? 오호 나와라 파밍 좀 하자 그러게 주차장 넓어 보이긴 하는데 아이 개새끼들 저기 멀리 차 보이긴 한다 어디서 온 거야? 갑자기 야 너 왼쪽에 어? 어 설마 유리 깨는 소리 듣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지? 설마 유리창 하나 깨졌다고 뭐 앞에 크흠 앞뒤로 다 할 수 있나? 허리가 방? 허리가 방 앞뒤로 찼어 나 아하 크흠 무겁다네 이제 크흠 그러게 나도 뭐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 무겁냐 왜? 어허 또 쳐 나오네 크흠 몸에 있는 거 전부 가방에 쑤셔 넣으면 좀 가벼울 거라고 그래 봅시다 그래 봅시다 크흠 가자 위에 차 있더라 응 작동은 안 되겠지만 아냐아냐 모르지 크흠 무기를 자꾸 왜 어어? 님? 응? 뭐야 이 좀비 어디갔어 이거 어? 뭐야 얘 어디감 아니 시가 방금 니 옆에 있었은 좀비 아니 안 죽고 아냐아냐 죽는 소리 나서 딴 데 본 건데? 아무래도 호스트 핑이 맞겠지 흠 흠 흠 아 피 못지네 너 아래에 온다 왼쪽에 응 야 우리 하루정도 자야되지 않나 이제 슬? 자야돼 오씨 개새끼들이 나가 나가 몰라 저 와삭소리도 제가 볼때는 쉬운거 같아요 나한테만 들리는 오케이 우리 거의 다 오지 않았나? 그런가? 지도 한번 봐도 돼? 응 봐 뭐하나 오더라 이대로 쭉 가면 돼 여기 앞에 아 제발 괜찮은 곳이여라 저 아래 차 깔끔해 보이는데? 아래 어디? 여기 여기 저 빨간 차 바퀴가 없는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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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가 없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근데 여기 주유소다 터잡으면 나쁘지 않을 듯? 으으으으으아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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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찌발 뛰 좀 아니지? 괜찮은거지? 아 아 긁힘이야 어? 긁힘이면 그래도 아 물림 아니라서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긁힘도 확률은 있어서 아, 씨X 겁나 많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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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씨X 왜 이렇게 많아 주유소라 사람이 많나? 쉽지 않다.